전화 걸었다가 끊으면 바로 끝나는 거야 알겠지? 순간적으로 되는 거야 대신 전화를 걸었을 때 바로 받으면 빠른 반응이 가능해 근데 이거는 병편지를 띄운 거기 때문에 흘러 흘러가니까 천천히 느리게 반응합니다 라지 A가 있는 사람, 라지 B 있는 사람, 스몰 B 있는 사람이야 그럼 스몰 A는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? 여기는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걸 추천한다 그러면 이런 그림은 반드시 전 단계의 그림을 떠올리면서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